폭설로 피해를 본 강릉지역 해안송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강릉시가 뒤늦게 피해 고사목 제거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경포해변 일대 관광센터에서 호수광장 주차장 일원 송림 3헥타르에 대해 죽은 소나무가지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올해 초에도 폭설로 부러진 해안송림 일대 소나무가지들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미관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